1, 2, 3, 우주,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멤버 한 분 한 분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리더 엑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로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 네, 아, 여학생 팬들도 많네요. 네, 저는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학생 팬들도 많네요. 아, 감사하죠. 네, 저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인기가 있는 그룹이라고. 연령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아,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여름 너무 덥죠, 올여름. 네. 우리 우주소녀는 좀 어떻게 시원하게 보냈어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네. 사실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집이 아닌 연습실에서 어, 어, 어.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해지려고 케이블쿨 페스티벌 왔어요. 아, 잘했습니다. 아, 누구보다도 이 여름을 아주 뜨겁게 열심히 보냈네요, 우리 우주소녀가.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뭐, 여름 휴가 같은 건 꿈도 못 꿔 보겠네요? 스케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휴가는 갔다 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 비활동기라서 스케줄이 그렇게 막 바쁘진 않아서 평소하던 연습하고 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가 가는 것보다 이렇게 팬분들, 관객분들 만나서 공연하는 게 더 좋아요. 멤버들이 모두 함께, 함께 여름휴가를 가야겠다 하면 국내 여름휴가지로 어디로 오고 싶습니까? 팽성이요. 당연하죠. 한우, 한우. 맞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날에는 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럴 때 팽성 한우 먹으면서, 기를 충전하고. 그리고 토마토. 네, 그렇죠. 여름에 또 별미 안. 네, 그렇죠. 여름에 또 별미 안. UP